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이민재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난방비 폭탄으로 어려움 겪는 분들 많으시죠. 취약계층의 경우 당장 부담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난방비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시가스 요금 감면 대상자였는데도 몰라서 못 받은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난방비 지원책 핫키워드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지난달 내놓았던 에너지 바우처 대책 이외에 이번에 또 추가 대책이 나왔는데 한번 정리해 두신다면요. 지난달 내놓은 대책은 에너지 바우처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돼 있었는데요.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세대원이나 노인이나 한부모, 소년소녀가장 등이 포함된 경우에만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65세 이하에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의 경우는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곧장 다시 정부는 기존 바우처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기초수급자 모두인 51만 명에게로 난방비 지원 대책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이번 지원책으로 인해서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나요? 지난해 12월부터 다음 달까지 에너지 바우처 비대상 기초수급자에게는 4개월간 지원되는 모두 59만 2천 원이 지원되는데요. 우선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기존 할인금 외에 30만 4천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 주거형과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각각 44만 8천 원과 52만 원이 더 지원되고요. 기초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차상위 계층 역시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하는 14만 4천 원에 더해 44만 8천 원을 더 깎아주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폭넓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책이 꾸려졌는데요. 기존의 대상자였으면서도 모르고 못 받는 사례가 많았다는 건 대체 왜 그런 건가요? 지난해 기준 가스요금 감면 대상 가운데 취약계층 41만 가구가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4집 가운데 1집은 받을 수 있었는데 안 받았다는 이야기인데요. 에너지 바우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2만 8천 가구에서 지난해 13만 가구로 급증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둘 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도가 있는 줄도 모르거나 내가 대상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이번에 추가된 지원금 혜택을 받으려 해도 신청을 꼭 해야 하는 거죠. 신청을 어디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본인이 가스요금 감면 대상자인지 에너지 바우처 대상자인지 그리고 이번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다 알아볼 수 있는 곳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인데요. 전화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지원 신청은 방문 접수를 하면 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신다면 가스요금은 지역도시가스 회사에서 에너지 바우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중에는 특히나 고령층이 많을 텐데요. 이분들은 직접 알아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대상자들에게 통보는 해준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대상자 중 신청하지 않은 가구에 문자나 우편, 전화 등으로 안내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제도 자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보니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내받은 후에 신청은 꼭 직접 하셔야 합니다. 1인 노인 가구의 경우에는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참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대상자에게 통보해 주듯 자동 신청하면 더 편할 것 같은데 그런 제도는 현재 없는 건가요? 네, 아쉽게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신청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2년째 국회 계류 중입니다. 실체 조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미수령 가구는 왜 신청을 안 했는지 지원 대상에서 누가 누락됐는지도 파악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네, 정작 한파보다 각종 고지서로 받는 심리적 한파가 더 가혹하다는 말이 나오는 요즘인데요. 정부가 추가 지원책을 마련한 만큼 꼭 놓치지 말고 챙겨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이민재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